방탄 소연단과 함께 대중가요로 알아보는 시간 방탄가 형! 오랜만에 왔어요. 어서와. 방탄은 처음이지? 청각으로 알아보는 방탄가요 어땠어요? 아 청각 이요? 졌어요 저희 팀. 저는 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꼭 슈가형 콜라보기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떤 거 하면 되나요? OST로 바라보는 노래 아 OST? OST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 뭐 있나? 백지호 선배님 잊지 말아요 저거 우와 우리 사랑해 사랑했는데 OST 하면 린 선배님 아닙니까? 아 그렇죠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그만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? 형 뭐 눈에 꽃? 지금 우리의 저는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아픈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패드 스포츠가 받을 벌칙을 이번에는 개인 별로로 적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고요 빠빠빠빠빠빠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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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밹 명곡이죠 명곡 plural 미안해 사랑한다 나랑 밥 먹을래! 나랑 살래! 이거잖아. 아 그게 그거구나. 오래된 테이프 아니야? 그쵸 학교? 그쵸 학교? 뭐냐? 무슨 노래지 이거? 그쵸 학교? 아아 전라메x2 야 이걸로 문공이지? 어? 아니야x2 아아 아 그래 이거x2 아 이거구나. 난 안 봤어. 시크릿 가드? 아 시크릿 가드 x2 시가 x2 어 뭐야? 이거 얼마 됐을 거 아니야? 아니야x2 도민준 x2 도민준 x2 뿡뿡아 x2 넷 넷 앞에 보이시는 역통이 있습니다. 자 이제 각자 뽑으신 거 이제 자 시크릿 가드 아 쉽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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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아 미안하다. 나 도민준이야. 내가 도민준이라고. 방탄의 최고의 비주얼 답게. 제가 수진 선배님을 맡게 됐네요. 영광입니다. 저는 오 야. 오. 야 좋다. 아 저는 시크릿 가드. 아 선빈 선배님을. 아 이거. 최고의 케미가 예상되는 가운데. 광장하겠네요. 오케이 연습 시간 가봅시다. 해봅시다. 아 기대된다. 아 기대된다 이것도. 아 기대된다 이것도. 진짜 미사다. 칠해지는 기분 하는데. 누가 임수정 선배님이야? 저요. 아기만 하라구. 하하하하하. 이렇게 확 내리고 산다네요? 뱃배로우를 3cm 나무까지 먹는 거야? 아아아아악. 아하하하. 나무다 이거 하라고? 아 연기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. 아 진짜.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? 그냥 이렇게 넣어 15개. 영광하지. 눈물 내야 된대요 눈물. 저희는 몸이 가는 그대로 할 겁니다. 또 왔습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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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 한번. 이거 없어 디테일하게 하자고 알잖아 느낌. 블럭키, 블럭키가 잠깐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하나, 둘, 셋, 하나, 좋아, 좋아 난 절대 양파르 같지 않아 이게 뭐야, 이게 뭐야, 마지막에 너무 완벽해요 김태형 씬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쁬나? 장견부터 아, 신기하네 첫 번째 조선 바로 엔디야, 지금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나 활만한 다시 할게요 아, 제대로 할게, 제대로 할게 진짜, 이거 제대로 할게 똑바로 할게 똑바로 하라면 생각할 텐데 김태형 씨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쁬나? 작년부터? 왜 일어나 장난친 거야 왜 일어나 이거 장난친 거야 아아아앗 요즘은 가요? 에이이 돋은 사진대? 어? 채원, 사진대? 적군다 아, distributor 하면 되는 건가요?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C2 주중국 독백 들어봅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 글쎄요 아 재미없다 왜이래 양파 필요없어 지민 앤 진 액션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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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녀ほど 그리고 그제 이제 까레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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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 일곱 쇼 보자 이거지기 나 cara 민다 지금 자 거야 진영의 목소를 들을 수 있을지 없었지 얘기죠 그만 좀 그러 예로 확 데리고 산다 내가 밥 먹자, 뭐라도 좀 먹자 잘 세워줘 밥 먹자, 너라도 좀 먹자 밥 먹을래, 나랑 뽀뽀할래 잘 세워! 밥 먹을래? 나랑 같이 죽을래? 내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하나, 넷, 다섯, 다섯, 다섯 여덟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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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세 개 남았어 오, 좋아 열네 하나 우와, 대박 근데 내가 볼 땐 너희가 벌칙이야 우리가 미션 실패만 하면 사실상 연기는 백 투 더 베이직이에요 기본과 기초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3cm는 한 이 정도 되지. 이 정도 그래요. 아 예. 아 예. 섹션. 한 명지. 야 여기가 집중이 안 되는데요? 솔직히. 엔디. 엔디. 왜? 나 오줌마려를 빼먹었잖아요. 나 오줌마려. 싸고 와. 진작. 어 뭐. 메소드에 너무 지금 집중해가지고 대사를 까먹었네. 액션. 아 나 비신 꼼꼼꼼. 나. 오줌마렵다. 아. 사연이 누적이에요. 오케이. 커플이 줄넘깨 하면서 휴지를 다 주워야 돼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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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쪽. 아 두 쪽. 야 두 쪽 힘들다. 세 번째 도전. 으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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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제 한 번 더 실패하면 네 번 틀리는 거죠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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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맀. 오케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. 튀ived ga. 야. Kry베. 세 번째. 으잇. 도전. 됐어. 됐어요. 정치. уч DIAMSH ponieważ. 어이 아 야 다 줬어 아 한 장이 남았다고 아 아 눈물 유지 실패 야 저기가 변수였네 이야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기였어요 진짜 대박이다 나 연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이 명경기자를 너무 질투해 자 벌칙타임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연기였으니까 연기를 한 번 보여줍시다 그래 연기배틀 한 번 합시다 안 내면 진고 갈갈 기도로 보셨나요 아 예 오랜만에 연기톤새에 나오나요 비켜줘 더워 감정답게 비켜줘 경고의 감정몰입 중 자 멤버서 대구완 북백시 액션 늘 언제나 나의 이상형은 항상 컨버스 아이를 신은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잖아 그거 너 때문이다 빨간 컨버스 아이 가느다란 허리 복갑다 감독님이 신발 빨간 컨버스 아이인데요 잘 감독님 컨버스 아이 벗겨줘 아 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렘버스 무시하고 나가 어 다음에 또 봐요 еля 쫌 tack 하